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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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고 자빠졌다! 김건이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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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 검찰 권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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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3월 달이면 이제 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봄을 맞아서 윤석열을 올해 안에 꼭 끌어내리고 민주세상, 독일세상 자제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정의가 많으시고 우리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윤석열 퇴진하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화이팅! 네, 김석열 퇴진, 김건이 특검, 우리 함께 외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월 중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트위ство! 네 우리 함께 부산 시민들이 전국 국회수로도 함께 촛불이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촛불을 가뜯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호연출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 다 죽이는 윤세현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세금 도둑 펼스 도둑 윤세현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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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윤세현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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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엠진이 마무리 됐고 차례가 앞으로 엠진 배우를 억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징 의심이 남았기 때문에 그 상징 의심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해진은 끝까지 마무리 됐는데요 지나가시면서 개혁 주소 구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이 가짜다 힘강희를 특강하라 드네요 Q는 손이랑 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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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라도 또 눈에 와서 따오는 것들은 같아 먼저 하지만 아무리 없는 것으로 갖고 온도 안 됩니다. 자 우리 행기려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굿굿게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디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다가오는 봄을 윤석열 대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항쟁의 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 윤석열 보기 싫은 얼굴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빵빵 터트려서 다가오는 봄을 윤석열 대진 항쟁의 봄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셔서 밟아주시면 안에 있는 풍선이 빵빵 터지면서 윤석열 대진의 우리 마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자 또 들으셨는가요? 속에 좀 얼굴이 풀렸습니까?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촛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집중 서울로 올라가는 촛불이어서 서면에서 촛불 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서울에서 만나뵙고 2월 15일 19차 부산 촛불 대행진은 다시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18차 촛불 대행진에 함께해 주신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부산 촛불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լ pron exped réal습니다. Нет! 여러분 가겠습니다. ぼ